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서울시 교육감 진보 후보들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근식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근식 후보님을 잘 아는 편인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고위직도 하셨고요 학계에서도 연구 성과도 많고 그러신데 구독자들은 좀 낯설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 소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유가 있지만 우선 우리 오창익 진행자와의 2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셔도 표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지난번 옛날 24년 전에 5.18 민주화운동 20주년 때 2000년 무렵에 아마 처음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광주인권센터 소장을 했고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 한국사무국장을 했는데 아마 그 무렵에 오창익 선생을 처음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확실한 것은 우리 오창익 선생이 남영동 대공문실 안내를 하실 때 그걸 폐쇄하는 일을 했죠 그 전에 2005년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남영동 대공문실을 조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로 인상 깊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실 때였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에 보임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인권 문제를 연구할 때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셨고 또 개인 소개를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교육과 연구로 일권을 했고요 두 번째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또 근래에는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늘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그 아젠다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회학자시잖아요 얼핏 떠오르는 분이 오늘 선거의 일종의 주인공이기도 한 조희연 전 교육감하고 잘 아시는 사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시죠? 아주 잘 알죠 아주 잘한다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향도 비슷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늘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대학 졸업을 한 졸업 이후에는 연구와 사회 실천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늘 상의하고 공유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두 분이 다 각자 공직하시거나 교육감이 되거나 진실화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진보적인 실천적인 사회학자로 유명하셨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이나 이런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저는 사회학 중에서도 역사사회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또는 해방 직후나 또는 한국전쟁 또는 권위주의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치유 문제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랄까 자연스러운 이어짐으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진실화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근식 후보님 그냥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수님 위원장님 직함이 많지만 인터뷰를 봤어요 국회에서 하는 인터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진보 후보 끝장 토론을 하자 그래서 명확히 서로 검증하고 또 합의점도 찾고 서울교육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청사진도 한번 밝혀보자 그런데 이게 기자회견을 해야 될 사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진보라면 토론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약간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거의 없었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선거 기회가 됐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가 교육감 선거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우리 교육의 현실이랄지 문제점을 합의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는 너무 일방적인 자기 홍보랄까 다른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배우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그런 자기 주장 또는 정치적인 어떤 구호의 남발 이런 것들이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 어떤 교육감이 바람직한가 이런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주장이나 선거 때 자기를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기자회견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3일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에게서 답이 왔습니까? 답은 오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다섯 분의 예비 후보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진보 후보가 다섯 분입니까? 원래는 여덟 분이 입후보를 했는데 두 분이 사퇴를 했고 한 분은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다섯 명이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토론 한 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나요?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지역에 토론을 했고 아주 유익한 그런 토론이었다 그러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특히 좋은 교육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서 챙겨서 봐야 될 방송이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시죠?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늘 신입생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신입,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죠 그런데 20년 이상 관찰을 해보니까 갈수록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가면 바람직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서울대 사회학과 신입생들을 보니 특정 지역이란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강남, 탐구 이런 것이죠 서울, 강남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특정 계층은요?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상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욕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조차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왜 그럴까? 과도한 입시 지옥 때문에 늘 경쟁상태에 있고 학생들이 자기 친구와 동료가 아니라 학점을 위한 경쟁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중고등학교 현장의 경우에도 친구가 아니라 실력을 다투는 어떤 전쟁터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동기여서 친해지고 평생에 반려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거의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사교육, 학원으로 가고 아니 중고등학교 말고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로스쿨 가려고요? 네, 요새 서울대학교의 입문사역의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면 대부분 다 로스쿨로 갑니다 그거 문제 아닌가요? 심박학 문제입니다 이 자연계열 학생들은 전부 의과대학으로 중학교, 심지어는 요즘은 유치원 내에서부터 의과대학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대학에서는 학부 교육이 전부 로스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무언가 바꿔야 한다 사회학이란 학문이 미국 학부지만 로스쿨이 전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문과도 그렇고 사회학과도 그렇고 그렇죠 서양사학과도 그렇고 철학과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학과도 그렇고 아니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이고 또 망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과학의 균형 있는 발전이 불가능하고요 기초과학, 자연계열을 포함한 기초과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우리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늘렸잖아요 내부적으로는 2천 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교수 인원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뿐만 아니라 2천 명을 갑자기 늘려놓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몰리면서 자연과학, 가장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인 기초자연과학 분야가 거의 망가지였습니다 그거를 대학에서 매년 신입생들 보면서 또 올해가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몸소 체험을 했는데 그것과 교육감출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을 연결하면서 이걸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적인 계기랄까요? 이것은 작년 여름에 일어났던 서희초등학교 문제를 보면서 초중등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정상화하는 데 기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감 같은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의미로 자기가 해직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작품이죠 그렇죠. 선출된 분인데 그런데 과거에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에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은 제가 맡았던 진실화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해직 교사의 경우에 국가폭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또 하나는 학생 학부 시절에 이른바 사회운동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교사로 발령되는데 임용 배제시켰거든요 두 가지 과제가 진실화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쉽게 말하면 시대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냉혹한 어떤 법에 올감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조희연 교육감한테 진실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걸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빨리 했구나 이런 생각도 농담으로 하긴 했는데 빨리 일을 빨리 했다고 그걸 추궁당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픔을 공유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의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냉혹한 법에 올감해에 조촉되어서 그런 걸 보면서 실정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시대적인 과제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그런 시대적 아픔들을 좀 더 폭넓게 공부하고 또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정근식 후보께서는 교육 현실을 붕괴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희초 학교 교사 사건에서 보듯이 교사도 주국로 내벌리는 상황인 거고 또 학생들은 그냥 한 줄로 서서 의대 가든지 아니면 로스코 가든지 이렇게 이 붕괴 상황에서 만약 정근식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10월 16일에 결정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학생들은 꿈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목표가 비교적 뚜렷했어요 그런데 꿈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긍심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은 약간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교육은 사교육에 바뀌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금지를 그리고 학부형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구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교육감이 되면 저는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권위주의하에 국가폭력의 상처를 받았지만 근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일상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권위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보상이나 이것 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 두 번째는 그 엄청난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배려나 위로 이렇게 어려울 때 손잡아 줬을 때 그 손에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교육감으로서는 어떤 제가 바로 상처를 받은 학생들 또 상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력으로 보면 그러신데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돼서 할 일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학생들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어떤 일종의 교육 공동체 또는 교육 자치의 맥락에서 그런 서로 대화하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기구랄까 제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정신적 치유와 연결해서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운동하고 또 문화예술적 감성을 기르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랄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복구 또는 교육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올바른 세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또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에도 지금 후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단일화한다는 모임에 안 들어와 있는 후보 좀 진보적인 후보도 있는 거고 또 보수적인 후보들도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물망에 오른 분 중에 한 분이 교육감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정근식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많은 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 실무를 잘 알고 있는 교사 출신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선봉에 서서 정치 투쟁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죠 교육감 후보가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3주체들 학생, 교사,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는 교육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민 모두가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런 교육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도 소통하고 교육공동체 내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리더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신리를 쌓고 있는 꼭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면서 말 그대로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와 정치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으로서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나온 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그런 사회적 요구를 짐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외풍, 정치적인 압력, 역사적인 왜곡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는 사람 거센 외부로부터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사,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선생님들이 교육감이 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없습니다 그런 시민사회와의 좀 더 폭넓은 정치적 발언과 그것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제가 교육감이 되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는데 좀 더 더 그건 법률사항 아닌가요? 법률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에 호소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이번 10월 16일의 의미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의가 확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있는 민의가 드러나는 현장이잖아요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도 시민들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교육이라는 의지에 국한한다면 윤석열 씨 교육을 좀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면에서 혹시 후보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불통정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대 정원 2천 명을 갑자기 늘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300명, 500명이 협정하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좀 500명 그런 정도 또는 1천 명 이렇게 하는데 그냥 끝까지 2천 명 가지요 2천 명을 얘기하고 증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으면 중간에 500명이든 1천 명이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대학 의료계가 감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하지 그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문제 또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 또는 바로 엊그저께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9,40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에 50억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부 깎아버렸어요 이런 뭐랄까요? 황당한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9,400억 원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윤석열 정권의 2025년 예산 안에서는 50억으로요? 그렇죠. 그걸 전부 교육청이,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라 그러면 시도 교육청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러면 학부형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얹으라는 얘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일반 사업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수업만 해라? 월급만 줘라? 그런 거죠. 인건비와 그냥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써라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서울시의 교육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 지금까지 우리 조현교육감이 혁신교육으로 만들어왔던 수많은 성과가 있는, 의미가 있는 사업들 못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학교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대로 일자리 다 상실하게 돼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방향을 선열해버리면 설사 오른 정책이라도 큰 부담이 되는데 잘못된 정책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배가 가다가 너무 빨리 돌면 전복되죠. 전복되죠.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돌면 전복되죠. 아니, 근데 그 배에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육은 우리 후속세대가 타고 있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 대기여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큰 방향을 정하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1년 만에 그런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통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큰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 정책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은 시민들의 표로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교육감이 되신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싸우기도 하고 또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교육감만의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그런 문제들을 이슈화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그런 정책은 무리한 정책은 수정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곤 하지만 그래도 선출직 공직자였던 조희연 전 교육감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감이었는데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감은 빼고 혁신교육 10년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사회학자잖아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이루어온 지 100년 됐습니다. 지난 10년은 근대 교육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쓰는 건가요? 한국 교육은 상당히 많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가 남겼던 일제 이후에 권위주의 시대가 남겼던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벌 같은 거 있죠. 그거 지난 혁신교육 10년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학교구나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가 있죠. 이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화 시대에 필요했던 학력의 문제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학생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학력이 기존의 학력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역량,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길러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야야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외워 외워였고 실제로 많이 외웠거든요. 외우면 외우는 거의 특징은 까먹는 거거든요. 외우면 까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되시면 그런 조희형 교육감의 예를 들면 혁신교육, 창의교육은 계승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계승해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을 10년을 듣다 보니까 약간 피로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 플러스라고 일단 했지만 좀 더 많은 분들과 동의를 해서 그 기본적인 철학을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혁신교육 플러스가 어떤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서울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한 연구를 좀 더 해야 하는 게 저의 과제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교육계의 현안, 교육계의 현안만은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의 현안인데 뉴라이트 사관이 교과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홍범도 장군 형상을 철거한다든지 하면서 일련의 드라이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사회학자이지만 역사도 많이 공부하신 분으로서 또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것도 중요한 현안 아닐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의 문제는 여러 차례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한 언론에 칼럼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고 세계적인 모범적인 국가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보수 정부로 출발을 했지만 거기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해서 거의 뭐랄까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는데 극우파적인 그런... 아니 쓰면 안 되는 게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수주의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심하게 이탈을 했죠. 저는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역사관은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광복 이런 개념들을 아예 총돌이체 부정하는 그런 사관으로 가 있죠. 그런 사관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굉장히 모호하고 불안한 겁니다. 옛날 저희들 세대는 미래가 비교적 희망이 있고 목표가 뚜렷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목표가 뚜렷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고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교육이 들어오면요. 그러한 사회적 불안에 더해서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바뀝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적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정체성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10월에 충칭 임시정부에 가서 이때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그 뜻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얼마나 살아 있는가 제가 직접 보고 관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역사관은 보수주의로부터 심하게 일탈한 신부는커녕 심하게 일탈한 그런 노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일종의 극우파적인 시각이 우리 미래 세대에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의 역사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육감으로서도 일종의 투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극단적으로 가면 잘못하면 서울시 교육감이 역사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싸움이 만약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감이 된 다음에? 그건 몸을 던져서 막아야죠. 우리 선생님들과 양식이 있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건전하고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믿을만 하죠. 우리 대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90% 이상이 건전하고 양식이 있는 학자들입니다. 아닌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물론 있죠. 대부분 그렇죠. 우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초한 시민사회죠.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우리 교육현장이 그런 과도한 역사적 일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 작은 힘이나마 혼신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건 약간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여서 여쭤보는데 지난번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사실 교육감 후보로 어떤 훌륭한 분들이 나오시더라도 정당 배경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치활동 국회의원을 세네 번 하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일화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느냐 진보가 단일화되느냐 그건 맞죠. 여태까지 선거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후보 단일화는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후보 단일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룰 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후보자들끼리 그리고 우리 후보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어떤 지혜를 다해서 룰에 합의를 했고요. 물론 일부 후보들은 이탈을 하기도 하고 또 중도 포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비교적 잘 지시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일화 일정이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일화 일정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뒤늦게 이 후보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보 진영에서 진보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렇죠.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칙은요. 교육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건 단호하게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여럿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도. 그럼 두 분하고도 반칙이라고 규정하시지만 두 분도 소중한 진보 진영의 이를테면 공공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고. 그래서 함께 대화해가지고 새로 판을 만들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갑니까? 많은 시민들은 이 대목에 좀 민감하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저로서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과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대화의 상대로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했던 분들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중요한 정책 대안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하고 함께하겠다. 실질적으로 같은 교육감으로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단일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후보들은 아웃도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각자 나오면 어부지리로 보수 후보 당선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좀 있어서요. 우리 시민사회의 양식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나 경향과 달리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손병두 씨도 요새 열심히 역할을 하고 보수 단일화가 돼야 교육감을 저쪽에 뺏기지 않는다. 그런데 절박한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지명 캠페인을 하던데요. 진보 매체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가 단일화해서 1대 1로 붙는다. 그러면 3대 2로 진보 교육감이 우세하다. 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3대 2면 6대 4, 10으로 치면.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그런데 한 번 있었던 거죠? 지금 CBS 여론조사. 거기서 정근식 후보가 광로연 후보와 1, 2등을 다투는 진보 후보 중에서 아니 물론 이제 내공은 있는 분은 아는데 약간 이례적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나? 사실은 그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제가 진보 교육감으로 입후보 한 직후여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교육감 후보로 나올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여러 분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우리 노동조합들 있잖아요. 그쪽 분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높아진다는 게 막연한 인상이야?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정책 협약식도 하고 어디랑요? 여러 군데 했습니다. 뭐 소개해 주세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학교 비학비노조라고 하는 또는 비정규직 행보동자 심리상담사들 단체 또는 고봉제 노동단체 몇 군데에서 지지선을 했고요. 또 많은 단체에서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과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시민사회 이 진보 진영은 참신하고 신망이 있는 그런 후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온 이미 흘러가버린 흘러가버린 물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 비록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후보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리고 특히 진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진실화위원회 시절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중고 교육환장에서 좀 더 당신이 많은 역할을 하시오. 그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질문지에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 정근식 후보와 여론조사 지난주 거지만 1, 2등을 다투는 광로현 후보에 대한 질문지도 여긴 있어서요.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광로현 후보가 전 교육감 전 교육감 과거 교육감 시절에 했던 업적은 평가돼야 합니다. 두 번째 광로현 후보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대훈 후보께서 너무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잘못하면 서울시 교육감이 정치투쟁의 현장에서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사회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 광로현 후보로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수 단일 후보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명예회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개인의 명예회복의 장은 아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과 선생님들의 사기와 학부형들의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그리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실험하는 그런 거지 명예회복의 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충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바로 면전에서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반응은 뭡니까? 그건 밝히기 어렵죠. 밝히기 어렵다는 건 긍정적인 답은 아니었군요. 아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고민 고충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후보들을 모든 후보들을 그리고 광래현 교육감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우리 정근식 후보 얘기 몇 마디 안 나왔는데 시간이 쑥쑥 갔는데요. 대표 공약을 한 두세 개만 꼽아주신다면 물론 지금 교육감은 짧습니다.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인수 단계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역량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요 약간의 필요증금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그것의 핵심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죠.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혁신교육의 요체입니다. 다만 남은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을 하는 경우에 과도하게 정책을 펼치거나 과도하게 정책을 바꾸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만 손을 대고 혁신교육을 계승해야 하는 것이 남은 1년 8개월 남은 기간 동안의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실제로 바뀌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계속 교육감 직에 머물러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하겠다. 어떤 면에서? 별반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한 핵심 몇 가지는 다르고 20-30%는 좀 바뀌지겠죠. 뭘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랄까요? 인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갈수록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악화되고 있는 교육재정의 문제를 좀 더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감의 역할이다. 제가 비록 새로운 교육 목표 새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구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 교육공동체 너무 혼란을 주는 것이다. 아니 보통 교육감도 선거 선출직이니까 선거를 앞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요것도 하겠다 뭐 난 이것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나름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일반적인 다른 후보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근식 후보는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공약의 남발은 불가능하고 바람부직스럽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1년 8개월인데 초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그런 인기주의나 포퓰리스적인 그런 공약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철학이 올바른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관한 연구를 했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산업을 살아왔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삶의 태도를 실천할 때 또 한 가지는 유권자들이 알아주나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수많은 공약 전부 빌공짜 공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 제가 정치관은 아니지만 정치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쪽의 목소리도 듣고 이쪽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만이 백년지대게 교육을 제대로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임기도 얼마나 남지 않은 교육감이 와서 지금까지의 교육기제를 확 뜯어 고치면 이것은 나라의 혼란 교육계의 혼란뿐만 아니라 나라의 혼란으로 가는 거죠 그건 잘못되면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다시 죽음으로 내몬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공약을 저는 잘 모르지만 보십시오 그럴 위험이 너무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을 높여주겠다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돌리는 그런 정책은 비록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더라도 그런 과도한 전환은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보면 이미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전환은 나라에 대해 불행을 가져옵니다 급회전을 하면 전복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복되는 배에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세계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유권자들께 또 국민들께 또 우리 스픽스는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랄까 또 퍼부랄까 이런 걸 들려주신다면요 저는 민주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감 제 욕심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교육감이면서 동시에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감 특히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응답에 충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결혼 자녀들이나 다문화 또는 장애인 학부모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의 문제를 좀 더 우리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구적인 생태문화적 전환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아픔을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만 과도한 그런 정책전환은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 교육이 운영되어야만이 우리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꿈꾸고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질문지에도 없고 뭐 그런데 하나 불쑥 질문을 하나 드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보다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9월 20일인데도 아직도 여름이잖아요 가을이 안 오고 있는데 추석 때 38도까지 올라오고 초유의 사태인데 이게 다 기후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보다 사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후속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절박한 인권 문제 같아요 그러면 교육감도 서울시 교육감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혹시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요 이 기후생태위기가 너무 기후생태 본질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생태 변화는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하면 탄소중립을 비롯한 그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을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즉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지구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변화에는 어떤 직업들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들이 더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선제적으로 전제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컴퓨터가 그렇게 빨리 보급될지 몰랐어요 그렇죠? XT 나오고 그랬을 때는 몰랐죠 그렇죠 전혀 몰랐죠 인터넷이 그랬을지도 몰랐죠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적 변화의 속도는 미래 세대에는 훨씬 더 빨리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효용성이 늘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밤감기가 아주 빨리 오지요 더 이상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고 미래 세대에는 더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른바 플렉시빌리티 적응 가능성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의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평생 40년 동안 교육자로 사셨으니까 앞서 정근식 후보가 소개했던 표현을 빌리면 질문하는 교육 또는 질문할 줄 알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이 그렇죠 질문하는 교육 질문할 줄 아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기성세대들은 요제 제 친구들도요 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입학을 해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알고 싶은 친구들이 나이 먹은 친구들이 대학생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도서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한 남산도서관이나 또 그 앞에 있는 용산도서관들이 9시쯤 되면 노는 층분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도서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려져야 합니다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학부형들 중에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 새로운 그러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에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로운 자원들이 교육현장으로 들어와서 결합되고 보다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지고 또 학생들이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심지어는요 학생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잘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더 빨리 배웁니다 그럼요 우리 새로운 한류가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호흡하는 문화적 감수성은 기성세대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훨씬 더 더 뛰어나지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성과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새로운 교육감은 그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그런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 모든 저는 만능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다만 그런 것들을 아우르고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큰일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후속세대의 적응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교육 또 질문할 줄 아는 그것도 능력이네요 질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 그렇죠 저는 묻고 답하는 교육 그렇죠 우리 한류가 세계적인 문화적 선도 흐름이 되었듯이 서울의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하는 건 아닐까 서울은 세계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암묵을 갖춘 그런 학생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존 민주진보진영에서 금과 옥주로 여기는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창의적 능력 이 측면에서 서울의 교육이 세계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제 가져야 한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신을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응답할 수 있는 주눅쓸지 않는 선생님들 절대로 필요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마무리 발언부터 시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훌쩍 넘겨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꿈들이 하여튼 교육감이 돼야만이 아니라 하여튼 사람들이 그런 꿈들을 갖고 사는 사회였으면 좋겠고요 정근식 후보의 꿈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고요 저는 또 다른 후보와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